아 짜증나! 아 짜증나! 아 짜증나! 스트레스 받네 왜? 스폰하자고? 나 리달 중인데? 너 몇 등 했냐? 야 내일 하면 안 되냐? 내가 내일 갈래 나 오늘 리달 하려고 해 목 닦고 기다려 아니 철계 중대가 배그리 학교야? 카드 학교잖아! 왜 배그리 따라 하고 있는 건데? 배그도 끝났는데 이거 뭐 없어 아무거나 아무거나 반팔 때가 들어오라고? 어? 최근에 무슨 전 연습해? 나 태반 나 태반 너 언니 이렇게 때까지 오늘 방금 못해 언니 언니 다쳐! 조용히 해! 만들고 하지마! 너 혀가 길어? 그냥 죄송하다! 얘 대답만 해! 뭐래또 이거 뭐 못해! 밥은 안 나네 못해! 어떻게 안했어! 응 마음의 아빠 다퇴장 박정희님 별풍 선 2개 감사합니다 고혜야 교육을 등장한 합포기 그죠? 이가 끝끝히요. 꼬리. 너 FG 라식도 못먹어? 어? 너 배그... 무슨 하면 다야? 어? 어 FG. 어? 어? FG. 아. 아 근데 욕취 언니는 죄가 없잖아. F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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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여기가세요? F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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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 진짜 얼굴 같다. 코리아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고혜야 졸라 웃기네 씨. 스탈 알려주려고 들어갔는데 저를 관객... 퇴장이네요. 기부총장님. 이게 맞는 겁니까? 하... 억울합니다. 벨을 잘하면... 답니까? 저 벨을 꼬드했다고 무시하는 것 같네요. 소치신들어요. 소치신들어요. 우선 별풍선 10개 소주. 내부종으로 단 한스폰 하자. 고혜야. 핫바 15분 안에 끝낼 시 1000개. 아니죠. 갖고 놀다가... 창칼33님 별풍선 5개 퇴사합니다. 고혜야. 언니 이제 한번만 치면 퇴학 아니야? 맞아. 지금 당장은 좋지? 웃음이 웃음? 열심히 해, 쭈, 황아빠 아까 지고 나서 이 콕도 표정 잘 봤다 난 별로 카드 없는데? 배고 나서? 시나인 배어차님 별풍선 3개 감사합니다. 고회야 얘들아 뇌절 그만해 우승했는데 왜그러냐 억같았네 솔로이길바레님 별풍선 3개 감사합니다. 고회야 아프리카 3대9 철구 덕후보구 아프리카 4대9 철구 덕후보구 마크하는 제거 시호시호 시호 시나인 배어차님 별풍선 3개 감사합니다. 고회야 와 이게 게임이지... 시호시호시호 아프리카 3대9 철구 덕후보구 아프리카 3대9 철구 덕후보구 1 2 1 2 2 2 2 2 2 2 2 2 3 2 1 1 2 아하하하하 아하하하 이걸나 아아 아아 왜 자꾸 날 팔려고 해? 어디서 맞고 왔어? 아 너 배우 근데 존나 못하더라 보예야 응 밑따라 할거야 나가 와아 와아 시봉 3개 맞냐? 여러분들? 와아 이기 멤버들을 다 강퇴하고 무시하고 어? 배그 좀 쳤다고 아 한판만 한판만 맞아주고 올게 배그 잘하면 다야? 포즈컵 상금 다 알더라 너 몇등 했어 뭐에야? 아 세탄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너가 하자메 티코 티코 너가 하자메 티코 너가 하자메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 아 인구스 막혔었는데 좋았고 아하 아프라구 한 분이 잡혔는데 인구 막혔다 틀린? 좋았다 아 인구스 시원하게 틀렸다 고마워 어? 어 마음마당 갈게 어 어 깨져 어 어 미안 깨져 야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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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요 3,417SS님 에드벌룬 3개 감사합니다. 고해야 건강은 무슨 시부래 이 형님은 이미 건강해 하고 싶은데요. 3,421SS님 에드벌룩이 3,417SS님 에드벌룩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